1925년 4월 조선총독부는 한국인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극비리에 진행한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불국사 다보탑의 해체 수리입니다. 이 작업은 결과적으로 지금도 다보탑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보탑에 관한 뜨거운 논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5년 4월 조선총독부는 일부 파손되고 불안정한 다보탑을 해체 수리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해체 수리 공사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아 전면 해체 공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제시한 실측 도면에 탑의 제일 아랫부분의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구조변경을 표시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해체 수리 당시 조선총독부는 한국인들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작업을 비밀스럽게 진행했는데, 먼 발치에서 이를 목격했던 옛 경주 주민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탑에서 나온 무언가를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인들은 이들답지 않게 다보탑 해체 수리에 관한 보고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보탑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과 관련된 자료는 불상 두구가 발견되었다는 신문보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불상에 대해서는 실물이 확인되고 있지 않는데, 조사를 주관했던 일본인 이름으로 금동불상 두구를 경주박물관에 인계했다는 인계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탑에서 나온 무언가, 보자기에 싼 무언가는 정황상 사리장험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사리장험구라는 것을 잠시 설명하자면, 아시다시피 탑이란 종교적인 건축물입니다. 불교에서 탑은 부처의 무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탑이 부처의 무덤에서 부처가 머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확대해석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처의 무덤에서 출발한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부처가 열반한 뒤, 답이 후에 보였던 구슬과 같은 형태의 사리는 또 다른 모습의 부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리를 보관하는 용기를 보통 사리기, 사리용기, 사리장험구 등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사리를 담은 사리장험구를 탑에 안치할 때는 이를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공간을 사리공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탑들을 조사하고 도면을 그릴 때 대개 이 사리공을 표현하는데, 해체수리 후 발표한 다보탑의 도면에는 사리공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 다보탑에는 사리공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애초에 사리공이 없다면 사리장험구도 없는 것이 당연하게 되니까요. 다보탑은 1925년 이후 전면 해체된 적이 없으므로, 현재 사리공이 존재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2008년 다보탑의 일부를 수리했으나 전면 해체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리공의 유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구문에 의하면 사리공이 있었고, 비어있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조사 발표된 석가탑 관련 유물이 다보탑의 논란에 불씨를 당기는 트리거가 됩니다. 석가탑은 1966년 우리 정부에 의해 해체수리되었습니다. 당시 석가탑에서는 많은 보물들과 그 유명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종이뭉치들도 이때 함께 발견됩니다. 40여 년 뒤인 2007년경에 종이뭉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고려시대 지진으로 인해 석가탑을 수리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중요한 문서임이 밝혀졌습니다. 문서는 이 외에도 기존에 문헌자료와 물질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기도 했지만, 논란을 야기시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석가탑에서 발견된 문서는 크게 4종류로 확인되었는데, 2종은 1024년, 2종은 1038년의 기록입니다. 이 중 1024년의 문서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4종의 문서는 모두 석가탑에서 발견되었기에, 석가탑과 관련된 문서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1024년의 문서에 기록된 탑의 부재를 지칭하는 명칭이, 석가탑보다는 다보탑에 가깝기 때문에, 다보탑에 관련된 문서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명칭으로 악년대, 화해, 사자, 재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악년대는 연꽃이 위를 향해 피어있는데 라는 뜻인데, 탑에서 악년을 표현한 부재는 다보탑에서만 확인됩니다. 둘째, 화해는 꽃수를 의미합니다. 다보탑은 한국 석탑의 형상에 있어서도 매우 독특한데, 특히 이 부분을 표현할 때 일본인들은 장화를 뒤집어 놓은 형상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기록이 다보탑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일본인들이 언급했던 엎어진 장화 형상은 문서에서 표기된 화해라고 말합니다. 즉, 악년에 이어지는 꽃술로 파악합니다. 셋째, 사자. 아시다시피 다보탑에는 사자상이 있습니다. 넷째, 재석은 계단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절석으로 판독하여 마디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둘 어느 것이든 마디와 계단의 부재는 다보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1024년의 문서에는 탑에 봉환했던 사리장험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 형상이 석가탑에서 발견된 사리장험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석가탑에서 발견된 사리장험구의 형상과 일치하는 기록은 1038년의 문서에서 기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다보탑의 사리장험구는 현재 알 수 없기에 기록의 형상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2007년과 2008년 다보탑에서 반출된 사리장험구가 일본 오구라 컬렉션의 전남산 출토 사리장험구일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됩니다. 참고로 오구라 컬렉션은 일본 동경박물관 소장의 유물로 일본인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수집한 천여점의 고고유물과 미술공예품을 말합니다. 이 수집품들의 대부분은 그가 일제강점기에 한국 대구에서 체류하는 동안 수집한 문화재이며 1982년 동경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경주 남산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사리장험구도 이 유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남산 출토 사리기가 순금으로 제작된 병을 제외하고는 다보탑의 기록으로 추정되는 1024년 문서에 기록된 사리장험구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즉, 1024년 문서에는 순금으로 제작된 병, 동의 도그만 합, 도그만 함, 동으로 만든 용기 등이 적혀 있는데 전남산 출토 사리기 역시 금동제 원통형 사리합, 금동경함, 청동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순금으로 제작된 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일본에서 1958년에 간행된 가야모토 도진의 논문에서 오그라 컬렉션의 전남산 출토 사리기 중에 순금으로 만든 병인 금사리병을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58년 이전의 전남산 출토 사리기 중에는 순금으로 만든 병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현재의 금사리병은 이 논문에서 소개된 이후 사라졌으며 1982년 동경박물관에 기증된 오그라 컬렉션 중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1925년 다보탑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리장험구 1966년 석가탑에서 발견된 4종의 문서 중에서 다보탑의 것으로 보이는 1024년의 문서 그리고 그 기록에 사리장험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일본 동경박물관 소장의 오그라 컬렉션 전남산 출토 사리기 이에 대해 1024년 문서가 석가탑의 것인지 다보탑의 것인지 오그라 컬렉션 전남산 출토 사리기가 다보탑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뜨겁게 논쟁 중에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없어서 일어나는 겪지 않아도 되는 다보탑을 둘러싼 논란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